오, 근육이. 하자, 근육밥은. 야, 이력도 거의 다. 뭔가 멋있어. 아니, 약간 현대무역 같아. 춤을 되게 잘 추는 것 같아. 우와. 여러분. 얘는 알지? 차은우야. 아이돌계의 미담. 배우기에는 현빈과 원빈이 있다면 아스트루에는 운빈. 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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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빈. 운우 얼굴 봤을 때는 어디? 저 원래 어렸을 때 꿈이 아나운서. 아나운서 했어. 근데 사실 은우는 아나운서 선배들이 진짜 아나운서 했었어도 너무 잘 어울리겠다 했기 때문에. 사실 은우는 MKS 어디 가든. 안 돼, 한 군데만 가야 돼. 세 군데 동시에 못 붙잖아. S. 은우가 아나운서를 하면 뉴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아나운서 하면 운빈이는 머리 염색 색깔 이런 거 봤을 때는 JTBC지. 2교시 송규처럼 나와서. 2교시 엥마 하고 막. 장티쳐나. 운빈이는 엥마 하고. 너 우리 2교시 상의. 내가 이제 몸에 땀이 많아. 땀이 많아가지고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있어. 안무를 하는데 타이틀곡 하는데 이제 앞으로 뻗는 손동작이 있었어. 딱 뻗는. 그때 여름이었어. 매우 더웠고 이제 물에 비치면 이제 다 드러나는 옷인데. 딱 잡힌 거야, 여기가. 아, 겨투파크가. 오픈했구나. 사실 지금도. 핫해, 핫해. 지금. 열렸어. 열렸는데. 아니,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동작 크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동작, 동작을 조그맣게 하리더라고. 아니, 그때 옷이 또 마침 파란색이 그랬을 거야. 맞아, 하냈어요. 자신 있게 해. 자신 있게 해. 저기, 저기. 싸이 형 봐, 싸이 형. 월드 스타. 싸이도 여기서 자신 있게 해. 근데 이게 그냥 이런 데서 치면 뭐 괜찮은데. 어떤 데서 치면? 얘가 그걸 잘못 표현했는데. 봐봐, 은회야. 베이비라는 아스트로 노래야. 응, 아스트로 노래에서? 약간 여기서 베이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부르는 건데. 베이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베이비가 아니야? 아니, 잠깐만. 베이비, 베이비 파크. 아니, 이것도 있어. 어린이 지형장. 잡힌 거는, 잡힌 거는 이 부분. 아니야, 이것도 있어. 내가 본 거. 여기부터 불러왔구나, 이거. 여기도 있고. 싹 모아서 한 번에 짱. 맞아. 처음부터 다 적시고 나가지 그래, 팔을 다. 그 생각은 못 했는데. 그러니까 다 상체만 적시고 나가. 이번 아스트로 컴백하면 이번에는 또 여름이잖아. 오늘 첫 방이야. 오늘 첫 방이야. 진짜? 아니, 이번 타이틀이 뭐지? 채몽 뭐야? 원이야. 일단 딱 나온 5시간 만에 100만 뷰도 바로 넘고. 지금 이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천만도 넘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원. 많이 들어줬, 원. 오케이. 아니, 근데 비니가 오랜만에 또 호동이 형 만나는 건데 뭔가 또 화려한 게 뭔가 있을까? 아, 내가 또 한희철에, 한희철에 내가 또 걸그룹 춤 담당이거든, 그룹 내에서. 아, 진짜? 야, 몸이랑은 굉장히 좀 언밸런스하고. 그러니까, 야. 아니, 근데 나만의, 나만의 스타일로 추는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미니, 센스 맺었니? 알았어. 야, 다행이다, 야. 우리 보이그룹이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거든. 나는 거 나오면 같이 춰도 돼.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땀이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어, 걸그룹? 어, 야, 야, 야. 야, 어, 어, 어. 우리 스타일이네. 너무 근육이. 어, 근육이. 어, 근육이. 어, 이제 하자. 근육 봐봐요. 아, 여기,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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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헤이! 헤이! 느끼는 너무. 느끼는 너무. 헤이! 오, 잘했어, 잘했어. 야, 이게. 야, 이게 분들. 야, 이게 분들 거의 다. 뭔가 멋있어. 아니, 약간 현대 후렴 같아. 춤을 되게 잘 춰다. 되게. 신생이야. 아니, 아니, 그런데. 얼굴을 보네, 그냥. 야, 문빈아. 약간 현대무역 같은 느낌이었어. 약간 어떤 느낌 받았냐면 문빈아. 김종국이. 종국이가 걸그룹 춤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종국이 형이 롤린을 추는데, 롤린 이렇게 추는데 진짜 종국이 형처럼. 아니, 나 진짜 개그룹이 형인데 종국이가, 종국이가 하는 것 같았어. 종국이. 아니, 그런데 근육이 있어도 선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중에 잔 근육을 더 키운 다음에. 나는 호동이 어때? 나 추운 거 봤어요? 그래, 역시 인정받아야 돼, 스타킹. 뭐라고, 뭐라고? 나 춤췄잖아. 어땠어? 내가 얘기한 건 안 들렸어. 중간에 상당히 얘기하는데. 얘기하고 있었구나. 비즈니스에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야. 야, 그런데 진짜 20년 만에 맞다. 자, 다음. 교우관계. 교우관계. 어? 둘이? 아, 맞아, 맞아. 동창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연습생 때 처음으로. 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어. 맞아. 우리 둘 다 다른 학교였다. 학교 가서 장난 아니었겠네, 완전히. 얘는 뭐 난리 났지. 진짜? 얘는 진짜. 고등학교 때도 난리 났었어? 얘는 학교가서도 그렇지만 우리 연습생 사이에서도 대단했어. 빈이가 기본적으로 겸손해서 그러지. 빈이 또 전학 갔을 때 학교에서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 또 이제 같이 학교를 다닌 멤버 중에 진진이 형이라고 우리 리더 형이 있어. 그 형이 얘기해. 그래, 우리 갈비 이름. 그래, 박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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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를 찾아 이름을 얘기하는 문제입니다. 야, 몰라? 자, 이런 힌트 드릴게요. 아스트로의 리더 이름이요. 제가 예전에 자주 가던 삼겹살집 이름이랑 똑같아요. 아스트로. 아스트로? 박대감. 박대감. 그 형이 얘기하기를 그 형이 가운데로 두고 다운 후 우문빈으로 다녔었는데. 성이 조금 부담스러워했다는 얘기들을 했었지. 아니, 그 박대감 되게 좋아했어. 박대감을? 공교롭게 그리고 공교롭게 진진이 형 성이 박진우야. 아, 진짜? 야, 그거 알고 얘기한 거지. 박대감. 오, 그래. 그래서 우리 딱 여기 오기 전에 딱 형한테 얘기해줬으면 하는 거 있어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그래서 한 번. 왜 고마웠대, 그게? 실시간으로 병원해줘. 그 1위 형, 그. 원래 진진 치면 항상 박대감이 더 먼저 떴었대. 아, 진짜? 그게 형한테는 그래도 나름의 병원이었는데 이제 수근이 통해서. 그래도 일부러 내가 저기 잘 사는 사람으로 해준 거야. 대감 집사람으로. 박치고 대감으로. 그러게. 아니, 근데 비니가 은우를 찾기 제일 쉬운 게 뭔 말이야? 은우가 어디 있어? 그냥 뭐 소리 나는 데로 가면 돼. 아, 소리가 나. 그냥? 응성생 많이 있는데. 아니, 그때는 유명해지기 전인데도. 워낙.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오늘 아니요. 그리고 얼굴도 아니니 멀리서마다 그냥 딱 보면 보이지 않아? 저기 딱. 그렇지, 보이지. 근데 이게 소리가 차이가 있잖아. 내가 아! 이거랑 아! 이거랑. 나랑 옛날에 주먹 쥐고 배꼬동이라고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프로를 했었어.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6시간씩 배를 타고 발치를 잡고 막 그러면 정말 완전. 맞아, 상민이랑. 너무 힘들었어. 심지어 병만이는 멸치를 털다 울었어. 처음으로. 근데 쟤는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은 그대로인 거야. 아무리 힘들고 6시간, 7시간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막 우린 힘들어서 이렇게 와도 쟤는 얼굴은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현실감이 좀 떨어지잖아. 계속 그대로니까. 본인이 봐도 본인이 잘생겼을까? 알겠지. 알아? 거울에 대고 막 뽀뽀하고 그런 적 있어?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네가 이렇게 씻고 그냥. 넌 있지? 야. 넌 있지? 난 솔직히 있어. 거울 보고 내가 좋아서. 난 솔직히 어린 나이 때 내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 어린 나이 때 머리 왜 길러는지 알아? 내가 너무 이뻐서. 아니 근데. 네가 너한테 반했다고? 진짜 거울에 대고 나 뽀뽀하고 그런 얘기 있어. 최근에 그 신조어 있잖아. 최채차차? 최채차차. 어. 직접 얘기해줘. 최채차차? 그게 뭐야? 신조어야. 쟤는 쟤. 자은우는 자은우. 어? 나 다 알고 있어. 나 다 알고 있어요. 땅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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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어디 있어? 땅콩. 땅콩. 땅콩이 땅콩 먹고 싶어요. 땅콩. 최채차차. 근데 그 말 너무 감사한 말이고 너무 기분 좋은데. 살짝 조금 아쉽기도 한 마음이 있어. 왜.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이제 최차차차는 최에는 따로 있다는 뜻이잖아. 그렇지. 그치. 차으로 별개가. 그래서 최차가 됐으면 좋겠다고 더 열심히. 아 진짜. 이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축하 무대를 해주실 분이 지금 막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열기가 아주 뜨거우니까 눈정화, 규정화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누가? 나와주세요! 아스트레일 무대, 함께 일하러 만나뵙겠습니다. 신곡이야, 신곡? 신곡 무대? 무책중! 무책중! 하이! 그대 기억이 를 하지만 민경훈을 라이브 할 때 그대 기억이의 바이블레이션을 넣지 않는다. 그래? 뭔 소린지 잘 풀어. 그대 기억이. 모두가 민경훈 흉가에 대해. 그대 기억이 이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한다. 그렇지, 앨범에는 그렇게 안 했지. 그냥 쫙 뽑았지. 경훈이가 내가 봤을 때 목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바이블레이션을 넣는 것 같아. 그 내용이 마지막 줄이야. 약간 좀 목 상태가 내가 봤을 때 좋은 것 같은 때는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해. 약간 이렇게 바이블레이션이 없을 때도 있는데 보통은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해. 하지마, 하지마. 우리야 저 연기 쪽으로 빨리 잘 되어졌어. 이렇게 잘 되었어. 왜? 근데 왜? 아니야, 느낌이 있어. 포인트를 잘 잡았어. 갈게. 이번 여덟 번째 문제야. 이번에 좀 한번 섹시하게 읽어볼게. 그대 나 보이나? 나를 불러줘요. 그대 곁에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그대 나 보이나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나를 불러줘요. 피데나. 피데나. 피데나에서 가서. 나를. 정답, 정답! 정답! H.O.T. 행복. H.O.T. 행복. 자, 불러주세요. 그대 나, 그대 나 보이나요? 나를 불러줘요. 그대 곁에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해. 아니요, 아니요. 정답! 그대 그려요. 알고 그대 자르죠. 나를 밟혀. 빛이 보여요. 너나 행복을 놓칠 수 없죠. 그대 나 보이나요. 나를 쓰러줘요. 언제라도. 그대 마음을 열어보아요. 앞에 내가 있어요. 나를 불러줘요. 그대 곁에 있을 거야. 너를 사랑해. 함께해요. 그대와 영원히. 우리 은우가 맞췄어. 나 1 연결한 게 tsun극적 정답. 대비를 한 번도 몇 원을 Carrie.